2.19의 허리켓라디오 암행어사 출동해 서민의 행복한 사회, 의리 웃는 사회, 먹고사는 일이 즐거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한주에 한번 암행어사 출동합니다. 기해년 민생점검 프로젝트 안진건의 암행어사, 민생갑붕이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건 소장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어디 현장 다녀왔습니까? 많이 다녀왔는데요. 아무튼 유치원 3법이 아직도 통과 안 돼서 참 답답하고 호소하는 글도 제가 하나 썼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어디 기고했어요? 박용진 의원님 응원하는 의미로 민중의 소리라고 하는 인터넷 매체에 제발 유치원 3법 통과 좀 시켜달라는 기고도 있고요. 지난주 목요일날은 우리나라의 넥타이 부대로 유명한 사무금융노조 있잖아요. 증권, 카드, 보험, 은행 이분들이 만든 노조가 사무금융노조인데 이분들이 우분투 재단이랑을 만들어서 토론을 하는 데 갔거든요. 그랬더니 공익병원으로 유명한 산재 환자들이 옛날에 치료했던 공익병원으로 유명한 녹색병원에 무려 1억을 기부를 하는 데 갔습니다. 연말에 따뜻한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그래서 너무 대단하잖아요. 노동조합이 기금을 모아서 산재로 고통받는 노동자들 또는 감정노동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치료해 주는 공익병원의 녹색병원에 1억을 기부하는 현장에 박수도 치고. 그 우분투 재단이 오늘 우리 주제 중에 하나인 배달의 문제. 그 배달 라이더들이 사례보험도 안 되잖아요. 또 민간 오토바이 보험도 가입하려고 900만 원, 천만 원, 1800만 원까지 보험료 달라고 해서 보험도 안 된다고 저번에 방송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수리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바이, 오토바이 수리비의 절반을 우분투 재단이 비정규직 배달 라이더들이 사고 나면 지원해 주는 것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거기에다가 눈 찔끔 감고 100만 원을 보내버렸습니다. 지난번에도 안 소장 또 한. 그러니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게 해버리자 제 신조를 바꿔버렸습니다. 아주 그냥 건방지게 생색을 내고 살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우분투 재단이 무슨 뜻인가 했더니 너와 내가 함께 살자는 뜻이다. 너와 내가 연결되어 있고 너와 내가 하나 돼야 된다. 네가 있어야 내가 있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런데 노동조합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게 너무 신선하고 좋잖아요. 오늘 주제가 배달의 민족입니다. 자연스럽게. 며칠 전에 배달의 민족이 무슨 독일 기업? 네. 딜리버리 히어로. 거기가 요기요를 운영하는 회사였던가요? 그렇죠. 2요기요와 3이 배달통을 운영하는 회사였어요. 이미. 그런데 배달의 민족이 이제 밀리고 있었던 거죠. 거의 한 5.5대 3대 한 2 정도를 가지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한 5는 또 작은 배달앱들이 있습니다. 또는 쿠팡이츠 같이 신규 업체들 일부 있고요. 시장 업계 2, 3위 업체가 1위 업체를 인수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일단 우리나라 인터넷 사업 역사상 5조 가까운 M&A니까 인터넷 기업 역사상 최대 딜이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배달의 민족 입장에서는 기업을 키워가지고 큰 가치로 팔고 그다음에 아시아에 진출한다는 것이거든요. 이 디지하고 손을 잡고. 그러니까 좋은 면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당장 그 자영업자들 그다음에 배달 라이더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통신 3사 재벌 영화관 3사 우리가 맨날 이야기하는 그 재벌 3사가 장악하고 있는 데서도 일부 경쟁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일단은 담합이나 폭민 행파가 끊이지 않다는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3개사만 장악하고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가장 걱정이 그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경쟁이 사라지니까. 여기도 3개사가 전부 장악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제 공정거래법상 그것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고 합니다. 1개사가 50%, 3개사가 75% 이상을 점유하면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미 100% 가까이 장악을 하고 있었던 건데 그 2, 3, 2회사가 1회사를 합병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를 장악하는 아주 독특한 시장이 생기는 겁니다. 배달앱에서. 아니, 공정위에서 이거. 이제 공정위가 이것을 심사를 하게 되어 있죠. 특정 규모 이상의 어떤 회사들이 인수하거나 합병할 때는 지금 최근에 SK텔레콤이 티브로드를 그다음에 LG유플러스가 CJ홀로비전을 인수한다고 해서 공정위라든지 방통위가 다 심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걸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부 승인이 떨어진 거고 아직도 남아있는 과정이 있지만. 그래서 지금 그러면 3개사가 1개사로 되면 자영업자들 입장에 수수료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굉장히 없어지니까. 그럼 그다음에 배달 라이더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좀 더 초보가 좋은 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게 없어진다. 이건 문제다라는. 당장 전국 가맹점주에 비해 또 우리 배달 노동자들의 노동자업이 라이더 유니언이잖아요. 라이더 유니언. 다 지금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성명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소비자들 또 댓글이 이런 겁니다. 이제 조금은 풍자성 비판으로 배달의 민족이 게르만 민족이 됐다. 이것 좀 약간 풍자성인데. 배달의 민족이 독일계 기업에서 인사했으니까. 그러니까요. 배달이라는 게 일종의 우리 한반도 한민족을 의미하는 거기도 한데. 그러면 한편으로는 배달 딜리버리라는 뜻도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게르만 민족이 됐다는 게 있는데 오늘 제가 게르만 민족이라는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뉴스 공장에서 잠깐 했거든요. 재미있다. 그런데 곽상은 변호사님이라고 또 이제 전기료 누진제 책에 문제 있어서 오히려 저소득층들이 손해를 본다 해서 소송하신 유명한 분이 있어요. 공유소송. 그래서 그분이 게르만 민족도 좋지만 배달은 민족이라고 하자. 배달은. 이렇게 또 풍자화를 보내주셨어요. 문자로 보내주셨더라고요. 인플루언서 옆에 김현성 회장님하고 곽상환 변호사님 두 분이 다 그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게르만 민족이 됐다는 것은 독일계가 인수했다는 일종의 풍자적 비판인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 자영업자들에게 높은 수세를 받고 우리 국민들이 또 배달앱 열심히 써줘가지고 또 라이더들이 사대본도 안 되고 노동자도 인정 안 되면서 저렴하게 부려먹으면서 큰 4.7조의 가치를 평가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정위가 아직 승인을 안 해줬으니까 승인해줄 때까지는 합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은 1위 사업자, 2위 사업자, 3위 사업자, 2, 3위는 한 편이고 1위 사업자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지만 공정위에서 지금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참여에 관심사인데 하나 예를 들어보면 2016년대에 SK텔레콤이 이동통신 시장 1등이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케이블 1등이면서 알뜰폰 1등인 시제 헬로비전이 인수하려고 했었어요. 공정위에서 부결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저번에 영화관에서도 한 번 미국의 1940년도에 제작도 하고 배급도 하고 상영까지 하는 패러마운트나 21세기 팍스사들 미국에서 영화는 틀지 말아라. 독점이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자본주의에 적은 독점이다 하면서 기업을 분리시켜버렸다고 했잖아요. 상영을 못하게. 그런 것처럼 공정위가 배달앱이 지금 우리 국민들이 2,500만이 넘게 가입돼 있고 지금 중소장업자들 울메교장업교를 가입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배달의 시장을 통해서 주문이 들어오니까 당장. 저도 몇 번 해봤거든요. 간편합니다. 오늘 뉴스공장 때도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진짜 끝나고 곱창볶음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방송 들어가면서 주문해놓은 게. 뉴스공장할 때 그런 걸 해봤어요. 김호준 총공장장이 안 해봤을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제가 남이 아는 것만 봤는데 제가 직접 해본 건 처음인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공장장 들어가기 전에 딱 했더니 끝나고 나니까 진짜 곱창볶음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와 있었던 거예요? 네. 여기서 저기 밖에서 작가님들이랑 신나게 많이 드셨어요. PD님이랑. 언제 그랬어요? 언제? 오늘 아침이에요. 오늘 아침에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황피디님이랑 김규리 선생님도 너무 맛있다고 드시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맛있는 건 좋은데 여기에 엄청난 수수료가 스타일 비슷하게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기요가 예를 들면 12.5% 정도 받는데 수수료를. 만 원짜리 팔면 1,200,500원을 떼간다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그분들이 예를 들면 온라인 수수료 3.3%를 더 내는 경우도 있고요. 거기에 쿠폰 행사는 할인 행사를 만약에 울며 계좌 받기로 하면 저한테도 재보험가 하면 최소 10%에서 20% 매출에서 나가버린대요. 그러니까 100만 원어치를 한 달 내내 겨우 팔았어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은 먼저 앱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잼금 인상도 사실 꼭 해야 될 조치이긴 하지만 그때 자영업자들이 부담이 된 건 사실이었잖아요. 그런데 알바 때 본사가 떼가는 비용이라든지 건물쯤 대로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신용카드 가맹 수수료 많이 하겠잖아요. 사실 배달의 비책은 가장 큰 부담 중에 하나가 됐던 거예요. 많게는 20%까지 20% 안팎까지 떼가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나마 세계사가 형식적인 경쟁이라도 하던 상황에서 한계사로 통합되면. 그러면 결국은 수수료를 많이 떼가면 음식값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그럼 피해는 누가 볼까요? 소비자겠죠. 당연히 소비자들에게도 이게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댓글의 상당수도 비판적이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게르만 민족이다. 배달은 민족 돼버렸다는 풍자뿐만 아니라 일종의 소비자와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의 희생이라든지 또는 지원을 응원을 통해서 엄청나게 상장해놓고 소수 경영질만 떼돈을 벌고 오히려 시장의 독점을 가속화시키는 게 맞는 거냐. 다만 배달은 민족 입장에서는 아니다. 오히려 사업을 계속 더 키워나가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주제들 국제적 경쟁을 해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쿠팡도 뛰어들고 앞으로도 이 배달 시장은 경쟁이 격화될 것이다. 몸집을 키울 수밖에 없다. 이런 해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아무리 인공지능 시대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배달 이거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드론이 할지 기계가 할지 터미네이터가 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지금 다 우리 배달 라이더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공정위 승인 여부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지금은 합쳤어도 같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따로 하는 거예요? 지금 따로 하고 있죠. 발표만 한 거예요? 지금도 아까 제가 아침에도 뉴스공장한테 배달의 민족 게르반민족 되기 전에 한 번 시켰다. 제가 이렇게 장난을 쳤거든요. 요기와나 배달통원. 그럼 공정위 승인 시점이 언제쯤 예상됩니까? 그것은 이제 합병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짧게는 2, 3개월도 걸리고요. 많게는 6, 7개월도 걸립니다. 실제로 오래 걸리네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되잖아요. 그 시장에서 점유율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그거로 인해서 경쟁이 선의의 경쟁이 제한이 되는지. 자본주의가 가장 자본주의가 가장 적으로 말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독점이거나 경쟁이 없어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있는지 그다음에 소비자들의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실제로 이런 걸 꼼꼼히 따지게 되는데 저희들 어제 이제 가맹점주협의 입장을 보면 공정위가 당장 불어야 된다. 이제 가맹점주들은 전국 가맹점주협이라고 프랜차이즈라든지 다 가입돼 있는 분들이 굉장히 큰 조직이거든요. 그분들이 당장 입장을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수수료가 지금 너무 높잖아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1%대로 떨어뜨리지 않았습니까? 올해 초에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것처럼 이 수수료 상한제 같은 것도 도입돼야 된다. 예를 들면 5% 이상 못 받게 한다든지. 그 내에서는 경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중소기업 벤처부 같은 데 나서서 공공배달앱 있잖아요. 예를 들면 19앱 이런 걸 만드는 거죠. 일종의 719 앵커 같은 좋은 분을 내세워가지고 19앱에서 누구나 거기에서 이렇게 배달을 시킬 수 있도록 시민들은 거기서 편하게 하고 중소상공인들은 거기서 수수료 거기 없이 제로페이처럼. 그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19앱처럼 제로앱, 19앱. 이것을 만들자. 이런 성명을 담아놨더라고요. 굉장히 설득력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럼 소비자들도 기분 좋거든요. 왜냐하면 자영업자들이 안 그래도 최저임금 올라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부담 느꼈는데 수수료가 안 들거나 최소화되고. 그런데 그런 앱을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 수 있죠. 얼마든지. 우리 기술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냐 이거예요. 그런데 소비자들의 습관을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제로페이도 굉장히 좋은 지지지만 또 시간이 걸리는 건 당연하지만 신용카드도 한 10년, 20년 걸려서 보편화됐으니까요. 이제 1년 됐는데 너무 저평가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로페이도 예를 들면 신용카드를 쓰던 분들이 다른 페이를 쓰던 분들이 제로페이를 쓰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사용량이 많이 늘어나긴 했습니다. 처음보다. 그런데 약간 시간이 걸리잖아요. 당연히 자기들이 고정점 쓰던 앱 또는 할인 혜택이 더 있는 앱에서 그것이 다른 앱으로 바꾸는 건 쉽지가 않죠. 그렇다면 공정위가 이제 2, 3개월, 6, 7개월 걸린다고 그랬는데 승인을 만약에 한다. 그럴 때 무슨 안전장치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승인을 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SK텔레콤이 시세 헬로비전을 인수했을 때 통신재벌 3사 중에도 SK텔레콤이 아주 막강한 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압도적으로 수십 년간 5대, 3대 2로 가지고 있고 영업이익에 80% 가까이 SK텔레콤이 가져갔거든요. 전체 통신재벌 3사 이익에서. 그런데 그때 케이블 업체 1위이고 알뜰폰 업체 1위인 CJ 헬로비전이 인수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엄청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부결시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어쩌면 이건 어떻게 100%를 가까이 점유를 하겠다는 거냐. 아까 말한 통신재벌 3사, 영화재벌 3사가 장악한 그 영화 시장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선택의 여지도 없이 행포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공정위가 만약에 승인을 했을 때 어떤 안전장치가 있어야 할까요? 그렇다면 반드시 저는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야 된다. 수수료 몇 퍼센트 이상 못 받게 한다. 5%나 6% 이상 못 받게 하고. 그다음에 할인 행사라든지 쿠폰 행사를 강요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하고 중기벤치보 나서서 공공배달앱도 만들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문자 보내주신 이승태 사장님. 그 배민 라이더스 안 업주인데. 연락 주시면 말씀드릴게요. 정말 우리는 을이 있어요. 제가. 통화하셨어요? 네. 강서구 하곡동의 하곡 남부시장이라는 전통시장에서 열리지 찹쌀 꽈배기집을 하고 계세요. 이승태 사장님. 그런데 배민 라이더스에서 행포를 부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이 빠져서 재배송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소비자가 낼 수는 없으니까 이 자영업자들이 내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소비자들이 예를 들어 배달료 3,000원 낸 것보다 4,000원 낸다든지 이렇게 둘 중 날 주가 더 비싸대요. 아니, 그럼 소비자들하고 똑같이 맞추거나 아니면 자영업자가 실수로 자기 비용을 들여서 가는 거면 좀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런데 오히려 더 받거나 금액이 둘 중 날 수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승태 사장님한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배달앱이나 배달 라이더스, 배민 라이더스 이런 데 어필을 하겠다고. 그래요. 꼭 좀 해주세요. 그리고 중소상공이나 자영업자 단체들이 같이 문제 제기해야 될 상황이죠. 8.2. 재배송 시행을 깎아달라고 오히려.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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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9.2. 9.3. 10.2. 10.1. 12. 16. 14.